안녕하세요 일룸 모델 RM입니다. 저는 지금 일룸을 대표하는 로이 책상 그리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인 업 모션 멀티 테이블로 꾸민 작업실에서 광고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. 제가 평소에 음악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창작 과정에 다양한 고민과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한국의 대표 가구 브랜드인 일룸과 함께 기대로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 RM과 일룸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. 항상 행복하십시오. 안녕!